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023년 큰 돌파 2. 한국 세계 1위 독점 EUV 장비마저 개발 3. 삼성 왜 이러나 했는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세계 첨단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에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의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천6백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일본은 LP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렘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렘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라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랜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조원을 들여 디렘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디렘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정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렘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일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렘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렘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인지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 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아는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주소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NTC 양제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N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났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랜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압고 있습니다. 특히 YN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N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N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치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치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치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의 정도가 높게 침내 통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치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게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 수입 제한과 같은 2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신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첩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게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로니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렘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렘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강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급과 다로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꾸준한 생산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남들이 후퇴할 때 전진하는 전략을 쏘았고 상대가 포기할 때까지 전진한다는 점에서 치킨게임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치킨게임에서 지지 않기 위해선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기술력과 자본입니다.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 두 가지 모두 가진 몇 찬대는 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반도체 호환기에 지금 같은 불황을 예견하고 투자 로드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들은 전부 감산하는 경제 상황 속에 삼성은 묵묵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을 밀어주며 협력하던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장 떨고 있습니다. 삼성은 90년대부터 치킨게임 전략을 적극 활용해 일본의 반도체를 전부 역사 속으로 보내버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도 기술력은 세계 1위인데다 자금력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삼성의 산의 유보금은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TSMC가 가진 순수한 현금 30조원 부가 5배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이어서 지금 디렘 분야에서 경쟁하는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은 대략 70조원인데 이는 삼성전자 현금 보유량으로 마이크론 2개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규모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을 꼽혀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업종별 발표에서 고종한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의 마이티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은 전년 내비 10.5% 감수한 1,1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산업정책사는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아이티 등 고부가 가치 올레드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2,24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올레드와 콘텀다 2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에 2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명 디스플레이, 확장 현실 앱사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깃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파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아증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증대를 위한 볼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득자에선 노광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증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아증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 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오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모두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아증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증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아증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강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아증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증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나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아증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아증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아증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아증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 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증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아증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니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에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저에선 노강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증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증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방압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아증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강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강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강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강 장비가 아니라 아증이 생산하고 있는 극저에선 노강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강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아즈미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아참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니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저항한 노강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하나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아즘 역시 이런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아즘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독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아즈매 독주를 막을 전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의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얼마일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아즈문 미국을 향해 최시식 EUV 노광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즈미 노광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이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경영에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불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백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이은 디스플레이 불황은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격차를 버리려고 할 때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초격차 신기술을 무기로 돌파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를 통해 충전 역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에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할 절대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세계 IT 업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분야는 한국이 가장 첨단에 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 연속으로 유지해왔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2021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정부 주도하에 LCD 디스플레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LED, OLED로 기술 격차를 벌리며 2022년 다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좁혀오려 시도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연구진들이 또 한 번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페로그 스카이트의 상용화에 성공한 것인데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넘어설 미래 디스플레이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악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페로그 스카이트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동시에 발광 효율과 색순도가 높아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색순도와 발광 효율이 뛰어나며 소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소자와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발광 소자는 발광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외부 양자 효율이 QA는 28.9% 47만 3,990칸벨라 1칸벨라는 양초 1개 밝기에 밝기에 수면은 최소 3만 시간 이상을 기록하며 학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은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광자의 개수를 투입함 전기 전하의 개수로 나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력 효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이 페로그 스카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는 세계적인 연구구로 노력해 수년간 구동 수명이 수백 시간 이내 수준에 머물러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험실 수준의 소재라 여겨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페로그 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새로운 합성법을 고안해 페로그 스카이트 발광 소자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1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로 제작한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발전 효율을 달성하며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려 썼습니다. 최고의 디스플레이이자 최고의 태양광 발전 소재가 될 수 있는 페로그 스카이트 소재를 통해 난관은 부딪혔단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개발의 돌파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한국에서 만들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구조 변환이 자유로운 첨단 소자는 과학자들의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기판을 베이스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자기길 역시 단단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도를 보장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필연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인체에 딱 맞고 신체 일부처럼 전자기길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각광받으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IT업계의 꿈의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변형을 거천되지 않으면서 화면을 송출하는 궁극의 프리폼 프리폼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잠재력을 알아본 디스플레이 3대 강국인 한중이 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처음 9.1인치 올레드 스트레쳐블을 선보이며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어 일본에서는 두께가 1mm에 불과한 스킨 일렉트로닉스를 선보이고 저가 LCD를 선점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중국의 BOE도 지난해 길이감이 길이감이라는 이름의 스트레쳐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산업동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스트레쳐블 개발을 국채과제로 선고 LG 디스플레이를 총괄 주관기업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LG 디스플레이에서 3년의 연구 끝에 고화제 스트레쳐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LG에서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 화면까지 약 20%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와 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게 가능했습니다. 또한 4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라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의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로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삼성에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한데요. 또 한 번 한국 연구진들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얇고 가벼우면서 굴곡면에도 접착 가능한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 자동차, 스마트기기, 게이밍, 패션 등 전방위적인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를 아예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받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구부르거나 접을 수 있는 플렉서블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를 이루는 차세대 소자, 즉 LED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삼성, LG 등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가로쇠로 길이가 500마이크로미터 불과한 미니 LED를 만들었는데 이 미니 LED를 탄력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에 접목해 만든 디스플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서 최초로 폴드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더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에는 미니 LED보다 훨씬 작은 10에서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마이크로 LED 소자가 사용됐는데요. LG와 삼성 모두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프리미엄 TV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LED의 수요를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 상용화까지 이루어낼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LED 시장은 매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며 현재 시장 규모가 5400만 달러 약 7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6년 45억 달러 약 6조 203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선도를 통해 앞서나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보다는 나은 향편이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CD는 그렇다고 쳐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OLED 부분에서도 핵심 소재와 핵심 공정에 속하는 주요 장비 부품들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OLED 소재 주요 원천 기술을 미국과 일본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말을 통해 OLED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있게 개발을 진행할 소재 기업의 의지와 전반기업의 지원 정부의 국책 지원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호발주자였던 삼성이 최초로 OLED 개발에 성공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말했었지만 삼성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플렉서블 OLED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해내고 이번 기술적인 성과들을 통해 한국이 여전히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양적 공세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언제나 한 발 먼저 앞서나가며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벽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100개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이 가장 최참다닐 것을 요구받는 IT 업계에서는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이를 예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